새벽단 페일이다, 새벽단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무거워요, 무거워요. 오빠가 받아주셔야 돼요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. 죄송합니다. 아이고. 형님, 들어갈게요. 와, 이렇게 재료가. 어서오세요. 안녕하셨어요. 오빠 너무 갑자기 세련되지셨는데요? 나 원래 이런데. 아니, 이런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? 요즘 사람들이 하는 이 문화생활을. 완전 변신하고 살다 같이 덜킨 이 문이야. 아니, 우리는 벌써. 안녕하십니까. 고맙습니다. 그 누군지. 알죠, 알죠. 저 아세요. 너무 잘 아세요. 근데 손이 차가워요, 지금. 제 노즈들이. 감사합니다. 왜? 아니. 가스 이쪽으로 가스 그림이에요. , 미성교 mezcl graduates. 아, 스테모스, 스테모스. 아, 스테모스? 아, 스테모스? 아, 스테모스를. 아, 스테모스라고. 아, 스테모스. 아, 스테모스. 아, 룰룰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? 아니, 잘하지 않고. 아, 잘하는데. 예전에, 저 잠깐 활동을 했었어가지고. 그때 공부를. 그러면 일본에서 활동할 때도 이렇게 통역 없이? 네. 혼자서? 네, 계시긴 했는데 어지간하면 그냥 혼자 하려고. 그래서 쿠라짱도 이때문이 됐어요. 그래서 보면서 되게 그때 생각 막 나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들어가시죠. 나도 지금 와서. 얘기하고 계셨어요? 여기 앉으셔서. 감사합니다. 이번에 황후의 품격이라고? 너무 인기가 많아요. 일본에서는 진짜 인기가 많아요. 황후의 품격. 네. 혹시 무슨 일 까마트인지 아세요? 저는 그 드라마를 못 봤고 저는 쌈마이웨이를 재미있게 봤어요. 너무 잘하셔서 거기서. 거기서 또 무슨. 거기서도 조금 얄미운 역할. 얄미운 역할이었죠. 얘는 많이 하셨어요? 많이는 아닌데요. 한 적은 있어요. 얘는 무슨 프로그램이에요? 러닝맨이라뇨. 봉명가왕이라뇨. 봉명가왕이요? 네. 그거랑. 노래를 잘하시나 봐요, 봉명가왕. 저 너무 사랑해요. 너무 좋아요. 아니, 진짜. 정말 제가. 너무 제 학창시절 때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. 언니의 음악을. 강력하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. 아니, 저. 그런 게 또 있습니다. 거미언니라고. 거미언니 앞에서 절대. .'" 봉명의 음악을 하고. 응원님은 마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